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킨 원료물질 모나자이트의 3.35톤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모나자이트를 산 업체 66곳 가운데 폐업한 9곳이 보관하고 있던 모나자이트 약 3.35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여러 업체에서 모두 450kg이 넘는 모나자이트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신용연 의원은 모나자이트의 관리상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모나자이트에 대해서도 속히 폐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